이준과 두준의 만남 특급조합 투준이 떴습니다 오직 영스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어서 어서 보는 라디오 켜고 모여주세요 윤두준 만남의 반갑준 이준의 영스의 2부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남친돌이란 용어의 시초죠 아 맞아요 남친돌이잖아요 진짜 그죠 두준두준의 윤두준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두준씨 근데 어떻게 하다 남친돌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게 있대요 짤같은게 남친짤이 그거 있잖아요 저도 그때 우리 같은 세대니까 봤거든요 대기신인 때였던걸로 아는데 남친상 뭐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남친돌 이런걸 대고 싶은거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붙인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팬분들만 해주시는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 주변에 보면은 윤두준씨 얘기하면은 남친상 훈훈한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걸 노렸는데 저는 약간 남친상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남자친구가 왜 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 생긴 새가 세상상 사람들 다 다른데 왜 남친인거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런거 노렸어요 형? 아니 주준씨가 이렇게 되는거 보고 저도 훈훈하고 싶거든요 잘생겼다 이거보다 훈훈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똑같이 눈코입 다 달렸는데 우리 때의 그 이준은 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그 클라스가 있었어요 진짜로 연습생때부터 아 진짜요? 네 이거 근데 좀 형이랑 이거 하니까 자꾸 형이라 나오잖아요 이준씨라 해야되는데 아니 형이랑 해도 되요? 너무 편해지니까 큰일나겠다 이거 제가 아 괜찮아요 아 욕 빼고 다 해도 되요 그 보들라디오 켜십니다 카메라보고 한번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운전중에는 보시면 안되고 네 집에서만 봐주세요 아 그 머리색이 그 애쉬 재? 그 이게 약간 노린건 아닌데 재색이요? 아까 뭐 설명 형한테 드렸지만 네네 물이 빠진 색이예요 아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그거 하고 싶어요 이게 근데 티가 티가 나나? 아 많이 나요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랬잖아요 와 잘생겼다 이랬잖아요 머리 색깔이 한번 했어요? 솔직히 안 지 10년 넘었는데 잘생겼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두준씨 오늘 딱 들어오는데 아까 그 라디오부스 밖에서 만났는데 어우 잘생겼다 이래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유 아니요 아유 어떡해 이준 앞에서도 감히 또 두준씨가 착해요 제가 진짜 착한 동생들이 두 명 있거든요 되게 오래돼요 2PM 준호씨 아 준호 착하죠 네 그리고 윤두준씨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동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데뷔 연도도 똑같고 데뷔 일도 거의 하루 차이가 그럴걸요 그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런 멋진 모습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웨딩보이즈 모든 멤버가 영수에 출연했는데 광희씨 용하씨가 다녀갔습니다 광희씨 용하씨가 다녀갔습니다 네 자 어때요 이게 왔네요 드디어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앨범이 나와서 사실 이제 전역하고 형한테 바로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워낙 또 워낙 또 핫하니까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는 정말 고등학교 때도 애청취자였어요 진짜요? 정말 야자시간에 몰래 듣고 그랬었는데 그걸 또 형이 하니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명분이 돼서 앨범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요 전동한가워요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제가 앰블랙 출신이었고 하이라이트 비스트 비스트 출신이었는데 비스트 출신 얘기하면 안될까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출신이죠 그룹이 바뀌었지만 그 사실 앰블랙 옷을 입고 있고 제가 비스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데뷔 때가 제가 약간 하얀색 옷 우리가 그런거였고 그렇죠 형네가 약간 이런거에 형 이렇게 막 망사 그물 어마어마했었죠 참 데뷔가 되네요 지금 옷 색깔이 자 두준씨랑은 제가 이제 20대에 처음 만났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죠? 알게 된건 연습생 때부터 아 그래요? 거기까지 기억이 안나요 아 그래요? 연습생 때 그냥 이제 우리 댄서 형들이 댄서 형들이 같은 팀이었으니까 계속 얘기를 했죠 야 쟤네 대박이야 너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식으로 항상 저희한테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저희한테는 와 진짜 다 이런거구나 둘이 짜셨네 짠거네 야 너네 안될거 같은데 맞아 안될거 같다고 뭘 안되냐고 계속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그것도 기억나요 막 잘생긴 애 있고 노래잘은 대박이네 있고 제가 그때 또 운동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거기 너보다 가슴이 크다 기광이 기광이 가슴이 크대요 그래서 가슴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푸시업을 막 했죠 그때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주는 그게 있었잖아요 벌써 뭐 닌자어세신부터 해가지고 금지어예요 이거? 닌자어세신부터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클래스가 좀 달랐어요 우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주준씨는 남친들 담비 찍었잖아요 성윤이 누나랑 제가 모를 줄 알고요 와 10년 전 얘기 지금 아직도 울고 오고 대박이다 근데 진짜 너무 부럽거든 정말요? 용화였구나 멧돼지 잡는게 용화였고 제가 우물 파는 거였어요 진짜 저도 우물 파고 싶었습니다 네 담비 MBC 일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제가 기억하네요 대박이다 자 두준씨를 환영하는 영스 가족들의 문자가 많은데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네 김윤정님이 두 분 보는 라디오 화면에 반반씩 나오니까 대학교에 가면 잘생긴 과대표 선배오빠 같아요 저 지금 과자 먹다가 미모에 놀랐어요 맞아 이야 아 왜 과대표가 다 이렇게 생겼냐고요 그죠? 편견이지 편견 편견인데 아 근데 되게 웃긴게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가 가요 솔직히 훈훈하다 뭐 남친돌이다 했을 때 나는 저는 남자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게 있어요 남자친구 같네 약간 이런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게 솔직히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린 항상 근데 참 20대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참 너무 야속하네요 벌써 또 30대고 그렇죠 아 근데 얼굴 똑같아요 두준씨 아 그래요? 아예 똑같아요 아예 아 근데 옛날 영상 보면 지금이 훨씬 난 전 만족스러워요 제가 봐도 그런데 예전에 우리 1집 때 보면은 와 1집 때보다 지금이 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메이크업 기법도 많이 좀 바뀌었고 그렇죠 그때는 막 아이라인 막 그 지우는데 못 지우고 막 잠들고 올거에요 지우다 지우니까 포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음 문자 김희경님께서 윤두준 상견례 프리패스상 면접 때 가장 피하고 싶은 상 어? 잠깐만 면접 때 가장 피하고 싶은 상은 뭐지?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아 다 윤두준만 뽑을 것 같아서 아 그런거 있어요 네 이런게 어딨어요 이런게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게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진심으로 아니아니 진심으로 아 좀 불편한데 자리가 아니 근데 저도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한데 아 이제 그런게 있어요 아 그래요? 윤두준씨 감사한거죠 감사한거죠 네 그 뭐였지? 윤시혁 윤시혁하고 아이리즈2 서현우 서현우 윤우야 윤우야 아 잠깐만 아니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노래 드라마도 같이 찍었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나온다고? 형 아까 그 얘기하다가 드라마 찍은 얘기 막 했는데 야 그쵸 대박이다 아니 옛날 또 이제 형 이제 매니저였던 형이 이제 우리 또 이제 실장님으로 실장님으로 있으니까 계시고 옛날 막 또 살짝 추억팔이를 했었는데 그쵸 그때 저도 이제 아이리즈2 찍을 때 핸드폰 게임에 미쳐가지고 차차 다 함께 막 이렇게 하는게 있는데 그거 하시고 두준씨도 그때 게임 많이 하셨고 네 게임도 많이 했고 제가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자 다음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최정원님이 서른들의 막내를 맡은 두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동생들이 되게 많이 생기니까 방송을 하면 동생분들도 많고 후배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네 아직도 근데 어딜 가면은 막내일때가 좀 있는거 같아요 다행히 저도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냥 뭐 다행이구나 아직은 아직은 역시 어린 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맞아요 유일하게 그 가수 대기실 가면은 엄청 이제 대선배 느낌이 날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거 같아요 다들 평균 연령대가 낮아져서 맞아요 그거 빼고는 거의 두준씨도 저도 그렇고 아직 막내 라인이죠 그럼요 그럼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이수현님께서 두준씨 다른 라디오에서 광희씨랑 여행 안 갔다고 했는데 그리고나서 광희씨한테 전화 왔나요? 아니 전화 안왔어요 전화 안왔어요 광희씨 너무 바빠서 아 아주 핫하죠 광희씨 네 지금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두준씨도 그렇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준씨도 뭐 매일 기사에 보이던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많이 지금 여기저기 좀 불러주셔가지고 음 그리고 또 신곡도 내셨고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잘 찍으셨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다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아니 또 그 네 네 네 CD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사인받았거든요 부럽죠 네 사인받았습니다 형한테 CD를 주는거는 처음 아니에요 아니 아마 줬을까 줬겠지 옛날에 아니지 줬는데 단체 느낌으로 한장 아 그렇게는 교환했겠죠 아 그렇게 근데 형한테 개인적으로 준거 처음이겠죠 그쵸 근데 저 솔로앨범이 처음이어서 따지고 보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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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일 수 밖에 없네 솔로앨범 내면 기분은 어때요 아 형도 형 안 내봤죠 나 뭐 안 내봤지 아 진짜로 네 솔로앨범 내면은 되게 외로운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룹대가 더 편하다 네 확실히 오 확실히 아 그래서 제목이 론리나잇 솔로할때 더 외로워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거 같아요 아 진짜 아 좋습니다 저희는 윤두준의 론리나잇 듣고 돌아올게요 와우 윤두준의 론리나잇 듣고 왔습니다 아 굉장히 노래가 나른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힘이 쭉 빠지면서 네 흐느끼고 싶은 이런 스타일에 좋습니다 아니 대준씨 네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또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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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전에 같이 머리도 같이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해보고 네 그런 사이니까 네 편안하게 아 대박이다 진짜 그거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얘기 한 적 없을걸요? 누군가 했었나? 우리 막 같이 인기가요 그런가요 인기가요 확실히 기억 안나는데 신인시절에 한번 얘기해줄래요? 아 그래요? 인기가요 신인시절에 이제 비스트랑 엠블랙이랑 합동무대 겸 뭐가 있었어요 그쵸 막 그 우리 VCR도 찍었던거 알아요? 막 격투씬 막 이런거 맞아 맞아 으아악 그러면서 달려가가지고 이상한 폐차장에서 맞아 맞아 난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당시에 찍으면서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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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걸 무대를 꾸미면서 합동무대를 막 하는데 맞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댄스팀 그 형님들이 같은 팀이다 보니까 그쵸 합동연습을 하는데 입에 수다를 너무 떤거야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한거지 너무 시끄럽게 진짜 10명이 넘는데 막 수다를 떠니까 야 댄서 형님이 야 머리 박어 다들 그래서 다같이 연습실에서 네 11명이서 네 그랬던게 그 형이 진짜 착한 형이거든요 네 진짜 착한 형 저희가 좀 심했어요 진짜 착한 형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렇게 했을거에요 11명이 동시에 떠들어가지고 네 그 형이 진짜 그게 진짜 착하잖아요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한 형인데 가만히 두 손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한 30분 넘게 보고 있다가 애들아 애들아 했는데 아울리네 아하 이렇게 했다가 애들아 갑자기 다 머리 박아 와 그때 저희 부들부들 목 떨리면서 네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쵸 지금은 지금은 이러면 안되나 그쵸 뭐 안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때 그때는 그때 뭐 결명이 다 들었었죠 저희 자 광나경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광나경님 낮에 음원사이트에서 랜덤으로 듣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까 두준님 노래였어요 이번 롤리나이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아 뮤직비디오도 진짜 멋있어요 아 그래요 아 왜요 진짜 봤어요 아 봤어요? 네 뮤직비디오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어요? 보통 연기도 아니고 그냥 화보 느낌이던데 맞아요 약간 영상 화보 그쵸 제가 안본작업 실험했죠 저 봤어요 자 9566님께서 네 두준오빠 행자님이랑 같이 런리나잇 후렴구에서 술잔 기울이는 춤 보고싶어요 오 술잔 기울이는 춤 아 그 안무 포인트가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네 이게 뭐 활동을 하는건 아니지만 네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건가 아마 대충 느낌만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게 발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손만 하면은 손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쓸어서 내려가서 앞으로 툭 아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툭 아 이거 술잔 저 따라할 수 있겠네요 될거야? 저 이거 뭐 끝나고 뭐 따라하라고 분명 시킬거 같은데 아 그래요? 따라할 수 있는데 그 제가 요즘 아이돌 분들 나오면은 그 따라하는거 하는데 사실 많이 벅찹니다 아 그래요? 네 몸이 말 안들어요 춤하면 이준이었는데 진짜 진짜 못추겠어요 네 진짜 긴장돼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못 따라하겠더라구요 네 아 하이다이님께서 컨셉포터에 오빠 단추가 3개나 풀려있던데 오빠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가요? 보수적인 우리 오빠 저는 단추 푸는걸 너무 싫어해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노출을 싫어하시는군요 기획직 실장님께서 아 정말 진짜 불도저처럼 아 밀어가지고 네 했더니 팬분들이 다행히 좀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그런거 완전 또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너무 많이 보여주면은 오히려 안 궁금한데 준씨는 감추고 있으니까 궁금한거지 10년 넘게 감춰 10년 넘게 감추어왔으니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게 있는거지 궁금증이 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갑자기 갑자기 엄마가 좋아 영스가 좋아 이준영 스트리트 자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왔구요 아 누구 목소리세요 방금 제 목소리에요 진짜요 두준씨 엄마가 좋아 안할게요 이성균 선배님 맞아요 요섭이가 좋아 기광이가 좋아 둘 다 좋아 하하하하 자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2113님께서 아 목격담 네 두준오빠 백화점 목격담 많이 돌아다니는데 기억해요 어떤 분이 오빠 처음 보는데 여기에서 뵙네요 윤두준씨 제 친구 오면 인사하고 가세요 이랬다는데 저도 이거 봤어요 음 봤는데 모르게 저는 이런적이 없는데 네 언제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백화점을 한 번 갔거든요 아 가이가구나 저저번주에 엄마랑 누나랑 뭐 볼게 있어가지고 백화점을 갔는데 그거 갔다오고 얼마 안되서 이 글을 제가 봤어요 아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맑은 분도 아 또 마스크도 끼고 있으니까 네 마스크도 끼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게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 약간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맞다 아니다 라고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랑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애매하다 네 뭐 과거에 뭐 제가 그랬을 때면 제가 기억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은 중간이라고 합니다 중간 네 중간 자 2부 끝곡 네 윤두준 세임미 듣고 3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영스 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반갑준 영스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윤두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준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번호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듭니다 그리고 고릴라 글씨판은 공짜입니다 김민주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앰블랙 비스트 시절 식당 사장님이 두 그룹은 들어오면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신 거 기억나요? 킥킥킥 아 추억이다 아하 그 당시에 이런 글을 본 것 같아요 아 저도 저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저기 사실 저희가 밥을 먹을 때 밖에서 먹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완전 신인 시절 이후로는 그렇죠 거의 다 이제 시켜먹 시켜먹죠 시켜먹고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예전교 청담동 식당에서 혼자 삼겹살 구워두고 계신 거 제가 목격했네요 네 제가 그 리얼리티 예능을 찍고 있는데 혼자 삼겹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형이 아니 제가 왜 혼자 삼겹살 저기서 먹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카메라도 바로 막 멀리서 막 찍으셔가지고 응 그러니까 혼자 아니 진짜 혼자 약간 그때 당시는 막 크리에이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제가 혼자 뭐하는 거지? 앞에서 카메라 두고 혼자 진짜 진지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해 깜짝 놀라서 형이 왔던 기억이 났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 좋은데 빨리 나와서 그쵸 그 청담동에 있는 골 골 자 지금부터는 저와 두준씨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친밀도 테스트 해볼 건데 아 이거 근데 이거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제가 그때 광희씨 문제를 열 문제 중에서 연계 했고요 영화씨는 열 문제 중에서 세 개 맞췄는데 그냥 다 얻어 걸린 거예요 네 일단 뭐 직접 코너명 외쳐주시죠 자 코너명이 어 어딨죠? 네 진한 글씨로 진한 글씨로 네 뭐예요? 이거 이거 아닌데 8페이지 8페이지 네 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라디오에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아 좋아요 계속 못 참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네 중간에서 살짝 밑에 네 여기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네 찾았네요 너 나 우리 투준의 친해요 퀴즈요 자 그 참고로 광희씨는 제 문제를 두 개 맞췄고요 많이 맞췄네 용화씨는 다섯 개 맞췄습니다 용화가 형 거를 다섯 개를 맞춘 그 친구가 저한테 관심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진짜 솔직히 두 개 맞춰도 많이 맞춘 거예요 몰라 그렇지 않아요? 지낸 세월하고 상관없이 저는 저는 막 진짜 저의 친한 친구 막 해도 좀 못 맞출 것 같은데 저도 맞아요 저도 그 친한 친구 생애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모를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일단은 방송 전에 미리 질문지를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제한시간 1분 동안 더 많이 정답을 맞춘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고요 패스는 단 한 번 가능하니까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칙은 여기 대본에서였는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원 하나 들어주기 어때요 막 이렇게 됐었는데 용화씨는 소원으로 우리 집 와서 라면이나 끓여줘요 이렇게 했는데 소원? 소원 소원 오케이 뭐 좋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실현 가능한 걸로 한번 잠시만 제가 질 것 같아서 제가 소원을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거 저 진짜 못해요 제가 광희씨 0개 그러니까 0개 10개 중에서 광희씨 답답해서 저한테 진짜 소리 질렀어요 그때 야! 야 뭐 하는 거야! 야 이준!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저에 대한 문제를 내고 두준씨가 맞춰주시면 되는데 먼저 준비되셨나요? 전 준비됐습니다 자 초침 주세요 내 본명은? 이창선 어떻게 알아 이거는 형 알지 신기하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근육 난 어렸을 때 핑크 팬이었는데 그중 누구 팬이었을까? 성유리 선배 중국집 메뉴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군만두 야! 웨딩보이즈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보컬 정확하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중 내가 더 좋아하는 거는? 돼지고기 야 이거를 꽤 50%인데 내 술버릇은? 술버릇? 잔다 아니야 내가 고등학교 때 전공했던 거는? 한국무용 아니야 한국무용 맞지 않아요? 현대무용 웨딩보이즈 멤버 중 단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누구로 살까요? 전 광희씨 와 다 틀렸다 두개 두개인가 맞았는데? 어떻게 본명을 알지? 아니 본명은 알죠 형 내가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형 본명 유명하잖아요 안 유명해요 아니 근데 군대에 형 본명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약간 계속 리마인드 됐던 것 같아요 리마인드가 됐구나 총 두 문제 맞췄습니다 많이 맞췄네요 많이 맞췄어요? 이 정도 선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내가 이렇게 쉬었거든 이거 근데 5대5 확률 그거는 좀 아쉽다 5대5 소랑 돼지랑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중국집 하면 짜장면 아닙니까? 형이라면 약간 독특한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깝다 약간 맞추라고 해준 문제가 형 많았구나 일부러 퍼진 게 몇 개가 있었는데 너무 제가 생각을 한번 뒤집었어요 아 괜찮아 너무 쉬우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꼽으니까 얘네 같애 항상 아이참 자 이제 제가 두준씨 문제를 맞춰볼 차례입니다 저는 어렵긴 했습니까? 문제? 아니요 몇 개 그냥 거져주는 문제 몇 개 있고 오케이 그럼 나 3개 예상 오케이 3개 예상 3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문제 내주시죠 자 자 가겠습니다 나의 생일은? 자 4월 16일 내 혈액형은? 와 B형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 아 이거는 또 거져드리는 문제 네 자 우리 웨딩보이즈 멤버들이랑 우정 아이템을 맞춘다면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사커삭스 내가 못 먹는 음식은? 못 먹는 음식? 저기 저기 고수 고수 땡 고등학교 시절 내 별명은 7번 버스 땡땡이었는데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7번 버스 남친 남친놀이잖아요 최근 내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배달해서 먹힐까 해서 내가 맡아서 만든 요리는? 야 이걸 아예 안 봤구나 군만두 군만두 지나가면서 봤어요 전화랑 깨톡 중 내가 더 좋아하는 건? 깨톡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귀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하얀색 하얀색 와 진짜 3개 맞췄다 형 3개 대박이다 짠 줄 아실 수 있겠다 청취자들이 와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요 야 귀신 귀신은 어떻게 맞췄지? 귀신 무서울 수 있지 보통 귀신 아니면 사람인데 그냥 귀신으로 했고 저거 뭐야? 두준씨는 소원 뭐 쓸지 생각해주세요 하셨는데 저 이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준씨에요 이준씨 제가 2개 맞췄고 우리 이준씨가 3개 맞췄어요 내 이름은 이준이 이거 알아요? 기억 들어본 거 같은데 우리 둘이 했잖아요 가요대전 그 영상 따는데 내 이름은 이준이 하면 두준이 내 이름은 두준이 같이 합쳐서 두준이 아 저 소원은 기립박수 기립박수 네 기립박수 기립박수 와 기분 좋아요 지금 보는 라디오였는데 기립박수 쳐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네 이수진님께서 둘 다 서로가 이게 관심이 너무 없네 하셨는데 아니 이게 관심이 이거 근데 진짜로 당치자분들도 그 친한 분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이거 해보세요 하나도 못 맞추실걸요 아니 몰라요 그 잠깐만 웨딩보이즈랑 맞추고 싶은 아이템이 뭐였다고요? 전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아 저 축구 좋아하시니까 축구양말 아니 막 골키퍼장갑 뭐 이런거 있잖아요 축구에 1도 관심 없잖아요 셋 다 아 그쵸 보는건 좋아하죠 두준씨 군만두 군만두 아까 군만두 하시는데 아 이거 저 화덕피자에요 화덕피자 아 잠깐만 나 이거 봤어 아 그래요 봤어요 1도 안본건 아니고 한 4정도 봤어요 군만두 군만두 아까 좋아하시는거 같아서 네 아이고 너무 웃기다 진짜 노래 드릴게요 윤두준의 풀오브러브 자 저희는 윤두준의 풀오브러브 듣고 왔습니다 이경민님께서 7번 버스 땡땡 답이 뭐에요? 너무 궁금해요 정답은 정답은 정답이 미남인데 이야 이게 오해하지 마시는게 우리 청취자분들 제가 지은 별명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7번 버스입니다 7번 버스 타고 다녔군요 그 마을 버스 중에 저희 집 앞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7번 이었는데 오 이남 이야 아름다울미 아름다운 남자네요 네 그렇다고 하시는데 오 모르겠어요 아름다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질문지는 영수 인별그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두준씨께서 읽어주시죠 네 박현진님이 행자님 광희님 문제만 0개 맞히시고 두준님 용안님은 1개 이상 맞혔네요 광희님 서운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기분은 뭐죠? 아 그러니까요 광희형 이거 하면 저도 하나도 못 맞추겠다 광희는 진짜 아 그렇죠 광희는 뭐라고 왜 0개 맞혔지? 근데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 좀 거져주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축구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거져주는 문제가 없고 약간 또 너무 진지하게 쓴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 내 본명을 했을 때 본맞춤이 진짜 웃기겠다 그죠? 진짜 웃길 것 같지 않아? 뭐라고 생각하실까 청취자분들이 청취자분들도 그러고 저도 아는지 모른지 한 번도 우리가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본명으로 불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약간 내심 아 그래도 이런 거 모른다고? 이런 거 같아요 형 이준이 본명 아니었어? 이러면 진짜 진짜 웃기겠다 12년, 13년 만에 되게 짜릿하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불쌍하다 와 기광이랑 요섭이는 친구들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왜냐면 연습생 때 그게 있어가지고 아 우리는 무조건 알아요 다 그 하이라이트 친구들은 다 본명이잖아요? 다 본명이에요 네 왜 잠깐 0.2천 정도 떠가지고 아닌가라고 순간적으로 심장 덜컹했잖아요 다 본명 순간적으로 다 본명인데 네 9697님께서 화덕피자 만들면서 생기는 화상 상처는 괜찮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거의 다 끝났어요 네 화상 입었어요? 아니 화덕이 거의 막 500도씨 이러니까 화덕을 불을 막 하고 제가 직접 하니까 화상을 좀 입었었는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때 막 정신없어서 오븐에서 나온거 아 그 철판을 맨손으로 막 잡고 막 들고 진짜 이건 진짜 큰일날 뻔했다고 이거는 짜릿하더라구요 방송이 안나왔는데 좀 위험했던 장면들이 좀 있었죠 아 다행이네요 네 자 다음 문자 한번 가시죠 네 라이트1016님께서 두준오빠 솔로앨범 데이와 브레이크 버전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버전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같이 말해주세요 오 형이 받은게 데이버전이고 브레이크 버전이 또 있어요 약간 어두운 색깔 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 버전 어두운 버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데이드 주셨네요? 아 이게 랜덤으로 나왔어요 랜덤이에요? 네 우리 매니저분께서 랜덤으로 이렇게 딱 브레이크 받고 싶은데 그래요? 나중에 챙겨드릴건데 솔직히 네 그죠 브레이크 버전 이거는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막 좀 약간 상큼한척 해야되가지고 상큼한척? 아 좀 찍으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거는 CD집이고 두꺼운게 사진집 아 상큼한척 그거는 가사집 가사집 아 뭐 아 파보네 이거 그게 사진집 상큼하네 요새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 이때는 또 머리가 블루블랙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원래 그 색인데 빠진 색깔 아 그 색을 노린게 아니고 여기에서 빠진 거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자 뭐가 오케이 앨범 잘 받습니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거 진짜 두꺼워요 굉장히 앨범이 비싸겠어요 이거 얼마에요? 아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정가를 생각을 못했는데 뒤에 써있지 않아요? 안 써져있어요 비매폰이래요? 네 이거는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2개 버전 있는거 아시죠? 이거는 팬분들이 소장 가치가 있네 확실히 앨범이 구할 수 없는 버전 진짜 이거 구할 수 없는 버전이요? 그거잖아요 홍보영 앨범 빔의 품 써있는거 아 그쵸 무슨 얘기하는거야 3870님께서 지난번에 용하오빠 왔을때 서로 니가 더 짠돌이다 의견 대립이 팽팽했거든요 두준오빠가 딱 정해주세요 이준 vs 정용화 누가 더 짠돌인가요? 모르지 난 모르는데 누가 더 짠돌일거 같아요? 형 핸드폰 안바꾸는거 보고 누구누구 형으로 할게요 이준씨? 아 그래요? 핸드폰 깨진거 본게 지금 몇개월 된거 같은데 휴대폰이 아잉폰 아잉폰 아잉폰인데 카메라가 하나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 뭔지 알아요? 어떤거요? 처음 지금 한 3년정도 쓰고 있거든요 처음 샀을때랑 속도가 똑같아요 요새 웬만하면 속도는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요? 나 진짜 고장이 난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나 그래서 지금 앞에가 액정이 다 나왔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앞에 거미줄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빈다고 걱정하는데 한 번도 빈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산지 한달만에 깨진거거든요 아 가슴 아팠겠다 지금 2년 반 이상 이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거에요 오래 써야돼요 사실 요새 너무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신재품들이 맞아 계속 빨리빨리 나와요 가격이 거의 뭐 지금 뭐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껴 써야됩니다 맞아요 자 다음 문자 한번 가시죠 네 김나연님이 상큼한척 대 노출 뭐가 더 어렵나요? 노출이 더 어렵죠 노출은 이제 준희형 같은 사람이 하면은 멋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노출하는건 민폐죠 근데 두준씨가 되게 운동을 뭐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헬스 이런거를 네 너무 싫어해서 아 근데 허벅지 보면은 진짜 완전 그 하체는 뭐 그냥 뭐 낫배드한데 낫배드가 아니라 굿이 좋고 마치 본사람처럼 축구하는 분들은 엄청나죠 근데 두준씨가 정장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정장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장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리스 할 때 정장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의외로 정장이 안 어울리거든요 왜요? 어깨가 너무 넓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약간 약간 좀 모르겠어요 어깨선이 안 맞는데 허리는 줄여야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입혀놓으면 이상해요 어깨는 막 이런데 형 허리는 또 되게 얇아요 이러니까 너무 역삼각형이라고 그런가? 네 근데 그게 좀 되게 자랑같다 근데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형 입었을때 멋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치 마치 사석에서 지금 커피숍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지금 네 자 현진희 천사님께서 두 분 서로 전화번호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 급 궁금하셨네요 저는 아직도 엠블랙 준희형으로 돼있어요 아 저는 이걸 안 바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윤두준 아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본명이거든요 저도 원래 본명으로 하는데 되게 완전 옛날에 저장했던 그거를 제가 계속 이제 새로운 번호로 바뀌면은 거기다가 이제 덮었으니까 아 네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오 느낌있네요 네 그리고 옛날엔 막 진짜 이름이 너무 똑같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룹 이름하고 이렇게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게 습관이 돼있어서 아 지금도 약간 그렇게 저장하게 되더라구요 그렇죠 네 바꿔야겠다 이제 뭐라고 바꿔요? 그냥 준희형 이준형 이준형 오 좋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가시죠 네 황은지님께서 두준오빠 머리 만지는거 지금 한 50번 만진거 같은데 안 고쳐지는 습관이죠 오 네 머리를 어떻게 만지죠? 아 제가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던거 같아요 오 아 이게 이게 제 눈에 제 모습이 보이면은 네 이게 아우 막 손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 오 이준 예쁜데 자연스럽고 그래요 네 머리 좀 짧았을 때는 좀 그런게 좀 안 만져지겠네요 그렇죠 짧았을 때는 좀 그랬는데 네 길고 나니까 근데 확실히 너무 불편해요 전 짧은 머리가 훨씬 좋아서 음 이게 막 이게 막 이마를 덮고 있는게 막 간지럽기도 하고 아 그쵸 저도 약간 그런거 같아요 막 땀나면은 어떻게 뭐 귀찮아 귀찮아 네 그게 안되니까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음 문자가 하나 있네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9438님께서 예전에 유명하셨잖아요 다들 음대오빠 정용화 체대오빠 윤두준 무용과오빠 이준 아 감사해요 여기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거 본거 같아요 되게 맞아요 되게 막 오래전에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런거 같아요 광희가 어디있죠? 광희씨가 광희씨가 약간 그 광희형은 광희형은 어떤 약간 스타일이지? 오빠라고 아 아 아 아 아 야 그 이거 안도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광희야 미안하다 진짜 어 어 그러네요 오 아 끝인사해주세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너무 편했고 네 라디오가 오늘 세번째인데 아 그죠 영철이형꺼 나가고 네 너무 재밌었었고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앨범에도 썼지만 네 되게 12년동안 형이랑 저랑 이렇게 그렇죠 왕성하게 활성할 수 있다는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형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깨달은 것 같고 네 네 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립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라디오에서 기립박수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참 바른 두준씨 아 정말 그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요 어 잘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 윤두준의 비 마이 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돌아오고요 윤두준씨만 갑니다 저 갈게요 빠이 빠이빠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Yeah yeah 바람이 불어왔 난 햇살의 눈물에 숨어서 널 보지 못해 정말 미안해 You are my sunshine on my light 너 나만의 빛 my light 두 손 꼭 잡아 널 안아줄게 영원히 함께해 잠시 널 떠났었던 내 자신이 너무 미워 뻔한 표면처럼 나를 찾아간 거야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날 둘과 널 생각하니까 Sorry, sorry baby Feel my light 언제나 너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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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고 싶을 때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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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안에 있는 너 내게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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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 ר Pubz 남진 아홍의 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